숨을 참은 상태에서 최대한 참으셨다가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골반을 들어줍니다. 의식은 골반과 슬관절, 다리 아래 발목까지 연결하세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다리를 한 번, 두 번 꼬아줍니다. 조여준 상태 그대로 숨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불편하신 방향을 2, 3회 더 반복해보세요.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엉덩이를 높게 들어줍니다. 최대한 참으셨다가 참기 힘들 때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셔서 눈 송장체위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지금 이 동작은 에콜스 다이어트 동작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복부를 강하게 자극하면서 팔과 다리의 선을 가늘게 만들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자, 다리를 두 번 꼬아줍니다. 자, 팔도 그대로 두 번 꼰 상태에서 엄지 손끝은 얼굴을 향하게 합니다. 자, 꼰 다리를 가볍게 들어보세요. 자, 이때 무릎의 각도는 되도록 90도를 유지하시되 지나치게 부담스럽다 하실 때는 조금 내려서 편안한 각도를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리를 들어줄 때 힘은 이미 하복부에 있기 때문에 하복부에 힘을 주면서 강화시키고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팔을 모아주면서 늑골을 수축시키고 팔에 모인 피로감 또는 피로없는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무릎과 팔꿈치가 만나게 합니다. 자, 이때 상체를 지나치게 많이 들게 되면 몸의 중심이 이뤄지고요. 하복부의 힘보다는 목 쪽에 힘이 가서 부담이 오니까요. 상체와 바닥은 45도가 되게 유지합니다. 자, 내쉬면서 가볍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완전히 붙어지지가 않더라도 상체의 각도는 약 45도를 유지하시고요. 엄지 손끝은 얼굴의 중심을 향하게 합니다.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지금처럼 팔과 다리를 만나게끔 숨을 마시면서 들어주는 건 서양의 운동과는 역호흡이지만 요가의 호흡, 활용한 동양의 운동, 서양의 운동이 만난 편안한 다이어트 운동이 되겠습니다. 내쉬면서 내려오시고요. 자, 반대도 해보겠습니다. 다리도 두 번 꼬아서 다리의 경락을 자극하고 또 조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팔도 반대로 비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숨을 마시면서 팔꿈치와 무릎이 만나게 하시고요. 자, 이때 좌우로 비틀게 되면 균형감을 맞춰줄 수 있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버텼다가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그 상태 그대로 찬 면 몸 안에 필요 없는 지방들이 제거되면서 몸 전체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동작입니다. 몸을 강하게 조여주는 동작이기도 하고요. 자,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힘든 방향을 2, 3회 더 반복합니다. 자,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4, 5, 10회 이상의 운동효과로 활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충분히 운동을 하고 나시면 편안하게 이완하시고 휴식을 취합니다. 자, 그럼 앞에 말씀드린 동작을 함께 해보실까요? 자,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두 번 꼬아서 모아주시고요. 양 팔을 꼬아줍니다. 자, 다리를 들어주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상체는 45도 들어줍니다. 하복부에 의식을 둡니다. 최대한 참았다가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자, 마시면서 하복부를 수축합니다. 내쉬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최대한 반복하시고 방향을 바꿉니다. 몸을 최대한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팔과 다리를 수축합니다. 자, 마시면서 상, 하체를 들어준다는 느낌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최대한 참아보세요. 자,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45도 들어줍니다. 내쉬면서 내려오시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지금 이 동작은 옆구리 선과 팔 선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주고요. 또 손목과 발목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양 무릎을 쭉 펴서 모아주시고요. 한 다리를 앞으로 45도 또 한 다리를 뒤로 45도 보냅니다. 몸통은 중앙을 향하게 하시고요. 손끝은 발끝을 향하게 합니다. 자, 이제는 앞 동작과 반대로 상체를 젖혀주는 양안 동작이 되겠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쭉 펴주는데요. 앞에서 지나치게 수축된 복부가 쭉 펴지면서 근육의 통증도 사라지고요. 등을 쭉 펴서 천장을 바라보게 되니까 옆에 비틀어진 측면 옆구리가 강화되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내쉬면서 내려올까요? 이때 발의 위치는 엄지 발끝과 새끼 발가락이 닿아 있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젖혀줍니다. 팔이 강화되기도 하고요. 복부에 힘이 주어지면서 측면이 강화됩니다. 자,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다리 안쪽이 강하게 조여지죠. 반대 방향 하겠습니다. 한 다리를 앞으로 45도 또 한 다리를 뒤로 45도 놓습니다. 몸이 반드시 중앙에 오게 하시고요. 손끝은 11자가 되게 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골반을 들어줍니다. 천장을 바라보세요. 이때 새끼 발가락이 바닥에 닿게 하시고요. 자세가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하복부에 힘이 들어가면서 수월하게 반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내쉬면서 내려오시고요. 전신이 타이트해지면서 근력을 강화시키고 균형을 맞춰줍니다. 자, 마시면서 천장을 바라보세요. 측면에 쌓인 노폐물과 지방이 제거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자세를 풀어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동작을 해보실까요? 자, 양 무릎을 쭉 펴고 앉습니다. 한 다리를 앞으로 45도 놓으시고요. 또 한 다리는 다리 뒤쪽으로 45도 놓습니다. 몸은 중앙을 향하게 하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젖혀줍니다. 시선은 천장을 보세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젖혀줍니다. 의식은 하복부에 두시고 팔과 다리 쪽에 힘을 나누어줍니다.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필요하신 양만큼 충분히 반복되시면 방향을 바꿔줍니다. 앞뒤로 45도 놓으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젖혀줍니다.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손끝이 11자가 되었는지 잘 보시고요. 자, 마시면서 젖혀줍니다. 발에 측면이 닿게 하세요. 내쉬면서 내려오시고 충분한 양이 반복되고 나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자연과 내가 하나됨을 느껴봅니다. 등을 쭉 펴고 앉아보시고요. 턱은 가슴으로 당깁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몸과 마음의 걸림을 하나하나 벗어버립니다. 자, 깊은 명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원한 바람에 살랑이는 속삭임이 어디 한번 떠나가 볼까요? 라는 소리로 들려옵니다. 자, 작은 마음의 가방을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깊은 숨 하나에 마음의 짐을 하나씩 덜어냅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는 거예요. 시원한 파도소리, 산위의 절경, 여유로운 강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먼 여행을 한번 가볼까요? 우주 끝까지 갑니다. 지구를 떠나서 우주방 멀리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작은 공처럼 보여질 만큼 아주 멀리서. 그 안에 있는 난 정말 작은 미물입니다. 이렇게 크고 넓은 세상에 무엇이 그리 답답했을런지요. 미물같이 작은 내 두 눈에 담을 수 있는 이 세상. 미물같이 작은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 우주. 입이 온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고 담아낼 수 있는 큰 마음이 있었음을 잠시 잊었나 봅니다. 사람은 소우주, 자연은 대우주라고 하죠. 누구나 대우주를 담아낼 만큼 큰 마음이 있습니다. 가끔 생활에 시달리고 힘들 때 작은 마음에 치우쳐서 있게 되기도 하죠. 혹시 작은 마음이 있으셨다면 대우주를 담을 만큼 큰 마음으로 한 발 다가서는 하루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깊은 복식호흡과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만을 선택해 봅니다. 원래 갖고 계신 내면의 맑고 깨끗한 빛 그대로 원래 갖고 계신 내면의 아름다운 향기 그대로 원래 갖고 계신 내면의 비워진 마음 그대로 일상의 삶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